김이 뭐라고 말하면네? 여기가 북촌마을 입구인데 이게 국한빵이라는데 아니 진짜 먹은 게 있어요 하나 사먹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계란빵 계란빵을 갖고 먹어볼까요? 먹어봐 귀여운 머리빵을 먹을래? 꽃떡을 기릴끼 없이 군 특별한 꽃떡이네 고구맛 기릴끼 이거 뭐할게 좋네 그치 고구맛 고구맛 기릴끼 여기 붙는 기가 따로 있구만 여기 붙는 기가 따로 있구만 MarikLeon 불닭 그치 Marina Parlament 신화 내놓은 뒤에 부담슴 간장 신화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